즐거움 가득 stv 채널 노고산 등산 코스는 솔고개 출발 3할이 도착입니다. 이동거리는 9.52km고 이동시간은 3시간 57분 걸렸습니다.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스펙입니다. 오늘은 우주산행이에요. 오늘은 북한산 건더편 노고산으로 왔습니다. 다 같이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출발은 양주 솔고개에서 합니다. 이 마을은 올때마다 느끼는건데 참 이쁘게 꾸며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우 차우차우가 있네요. 이제 산행 시작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붓네요. 첫번째 벤치에서 수였다 갑니다. 오늘의 코스는 해발 180m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대부분 흑북사에서 출발해 원점 회개하는데 이 코스가 좋습니다. 시작부터 깔타기입니다. 드디어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비가 와서 버섯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녹호선은 낙타 능선입니다. 두번째 깔딱고개입니다. 무슨 버섯인지 사진 검색했더니 소보르 빵이라네요. 북한산이 나무 사이로 보이네요. 북한산이 나무 사이로 보이네요. 군사도로로 올라갑니다. 군사도로로 올라갑니다. 군사도로로 올라갑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조망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조망됩니다. 군사도로로 올라갑니다. 노고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아쉽게도 멋있는 북한산이 구름에 묻혀있네요 산은 건너편에서 보아야 진정한 그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산 정상은 백패킹 박쥐로도 유명하죠 점심을 먹으러 팝푸를 칩니다 다시 능성길로 하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능선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안녕 이정표가 없네요 산막골 반대길로 갑니다 이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자막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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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